연애하면 돈을 못 모을까요? 데이트하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돈 모으기도 전에 파산하겠다 제가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가치감만 서로 맞는다면 여러분은 연애를 통해서 강력한 투자 파트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연애에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 모을 때 연안을 하면 안 되느냐 두 번째는 상대가 경제관념을 갖게 하는 법 세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축을 할 때 연애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제가 뭔지는 알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연애를 함으로써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전제는 나랑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겠죠 내가 배울만한 점이 있는 사람 그렇게 가치관이 나랑 좀 일치하는 분과 만나야지만 가능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영화는 우리 편이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죠 근데 제 생각에 두 번째 영원한 우리 편은 연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은 연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아 나 이런 게 고민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자요 그럼 하루 종일 저를 위해서 찾아봐줘요 그냥 다음날 아침에 요새는 이런 걸로 한번 시도해봐 더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돈 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 못 찾아요 부모님도 이 정도까지는 못해주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되게 연애가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을 만든다면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우리가 데이트할 때 비용 그런 걸 따지면 당연히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지출이 되는 건 맞아 단순히 그것만 보면 근데 저도 그렇고 또 누님도 그렇고 결국 이제 좀 크게 봤을 때는 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대가적인 지표로만 보자면 소득도 서로 되게 많이 늘었고 이런 경제적인 시야도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서로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좀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지출이 좀 많아졌네 나한테 손해인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가치관이 맞아야겠지만 우리도 처음부터 가치관이 이렇게 맞았던 건 아니었고 일치하는 건 아니었는데 충분히 이런 만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에 약간 산 증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지금 편집하다가 든 생각인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여자친구랑 돈 모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싸웠어요 처음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럴 때마다 저 뒤돌아서 사실 아... 혼자면은 더 돈 많이 모을 수 있을 텐데 좀 짜증난다 이랬던 적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더라고요 내적인 그런 성장이나 외적인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배울만한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시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가치관은 다른데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 계속 우리가 전제로 얘기한 게 가치관이 같다면이라는 걸 전제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사실은 맞지 않는데 그럼 헤어져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이런 다른 가치관들은 굉장히 잘 맞았는데 경제적인 가치관은 맞지 않았거든요 맨 처음에는 둘 다 돈 모으는 거에 그닥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만나는 과정에서 한 1, 2년 있다가 일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똥노님이 돈 모으고 투자하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그때부터 이제 가치관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서로 충돌이 있었죠 저희도 근데 이걸 어떻게 또 상대방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 전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처음부터 내 이제 가치관을 강요하고 어 나 바뀌었으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라 약간 우리의 미래를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관점에 두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요러 요러한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 나 지금 돈 모아야 되는데 무조건 아껴야 돼 야 좀 싼 거 먹자 갑자기 얘기도 안 와 갑자기 똥노 영상이나 짬부님 영상이나 강과장님 영상 보고 필이 왔어 근데 다음날 여자친구한테 얘기 안 하고 이제 뚱이 있는 표정으로 나 돈 쓰기 싫어 막 이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당황스럽겠죠 사실 여기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싶은데 혹시 좀 나랑 같이 한 번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막 싫어하신다면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극구 반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 좀 그거는 오히려 만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기초적인 이외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저는 이런 얘기를 해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 조금 거부감 없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어 그럼 그런 좋은 사람은 어디서 만나요? 모임 같은 거 독서토론 모임 투자 스터디 모임 미라클 모닝 모임 이런 모임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제 채널이 지금 8만 4천명이거든요 구독자가 여성 남성 비율이 요래요 그러면 일단 제 채널 구독했다는 건 저축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찾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톳느님 채널만 해도 이 8만 4천명이라는 숫자 안에도 사실 이렇게 투자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 많은데 단순히 내 주변에 내 주변에는 없는데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장소에 찾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만 봐도 이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딘가에 굉장히 투자에 관심 있고 나랑 비슷한 경제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여자 남자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일단 내가 지금 자주 가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같이 삼는 그 기준에 나는 부합하게 살고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형 그거는 이건데 나는 완전 다르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장소는 아까 그 사람을 얘기했지만 나는 되게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이래놓고 헌팅 술집 가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매일 나는 이제 술집만 다니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진짜 완전히 현저히 거의 영에 가깝다고 보면 되죠 근데 물론 스터디 모임을 가고 해도 못 만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만날 수 있는 확률 나랑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확률을 이만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노력은 나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애와 결혼은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짠테크의 지금 대명사인 짠부님도 결혼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결혼과 연애는 돈 모으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처럼 연애하면 돈 못 모은다 이게 맞다면 여자분 중에 대표 짠순이신 짠부님 남자분 중에 대표 짠돌이신 강과장님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그럼 결혼하신 이유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모아서 투자를 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라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발버둥 쳐도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더 있으면 나라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리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유튜브를 할 성격이 아니었어요 2년 전에 제 여자친구가 저보고 유튜브 해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유튜브를 안 했을 거고요 저는 노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다큐멘터리 촬영도 미팅까지 했는데 그날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이거 나 하면 안 되겠다 나 이거 싫어 이랬는데 왜 이렇게 오바를 떠냐 그냥 해라 그래서 했거든요 하고 나서 저 하길 잘했다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유튜브도 안 했고 다큐멘터리도 안 갔고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 절대 못했을 겁니다 제 성향이 바뀌었어요 이 모든 거는 저 하나만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난 강과장님, 짠부님, 등지언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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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이 좀 있어 허대리님 부부까지 보면은 정말로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아 그 부러워 와 되게 이분들 강력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똘똘 뭉쳐서 전 책을 읽었는데 그 표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부부를 팀이라는 표현이 그 한 글자가 난 너무 되게 꽂혀가지고 강력한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사실 부모님이랑 한 팀이 되긴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친구랑 한 팀 뭐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조금 한계가 있고 근데 정말 잘 가치관을 항상 이렇게 가깝게 공유하는 옆에 있는 내 연인이랑 한 팀이 된다면 나는 나 혼자 했을 때보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무한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솔직히 말해서 사업 막 요새 이런 데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제 어제 또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히스테리를 부렸는데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카톡으로 돈을 주고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 요새는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해봐 생각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해봐 그 여러분들 누가 해줍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친구고 그런 거 안 해줘요 어디 돈 주고 해도 그 정도로 안 해줘요 나랑 가치관이 맞는 연인만 만나게 되면 연인이라는 존재는 진짜 강력한 나의 팀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딱 뭔가를 제안을 걸어두지 말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딱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두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이